길을 다 기억하는데 전화를 따라 눈이 소록소록 쌓여가지고 다 그냥 하얗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길이 지워져서. 길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겨울 등산할 때도 그것 때문에 위험하거든. 길이 지워졌어요. 맞아요. 잠깐만. 아! 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너무 오랜 방안에 와가지고.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버지한테 좀 SOS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님을 출연시키죠. 아버님도 굉장히 파이팅하시거든요. 육성지원. 여보세요. 아빠. 아들 어디야? 아빠랑 어디야? 아빠. 오늘 헬스 운동하고 가고 있지 집에. 와, 운동하시는구나. 아빠 헬스도 해? 어, 아침에 헬스 하잖아? 우와. 우와. 부지런하네. 부지런하네. 어디야? 지금 때부터? 나 지금 존나고 영광. 아빠 고양이야! 영광고영도 아빠 고양이는 뭐 하러 가시나요? 아빠도 파이팅이네. 아빠 왜 근데 톤이 방송 톤이야. 아니, 아빠 고양이는 뭐 하러 가? 아니, 저기. 아니, 오늘 그 가루 채널 드디어 내 채널 오픈해가지고. 오늘 촬영 날이야? 금융환향을 하려고 왔는데 길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어떻게 아빠 그 길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산소야, 산소는 알지? 산소는 알지. 옛날에 갔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 큰 길로 가서 우위로 그 차로 올라가면 돼. 형 절대 모르시고. 어? 몰라요. 어떻게 알아? 저거는 동네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저거는. 그 마을 큰 길로 가서 우위로 그 차로 올라가면 돼. 아빠, 마을 큰 길로 가서 차로 올라가면 돼. 그렇게,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봐봐. 저기 저 마을 회관이 이쪽 보여, 안 보여? 왼쪽에 마을 회관이? 아니, 어느 기준으로 왼쪽인지는 알려주세요. 저기 저 마을 회관이 이쪽 보여, 안 보여? 왼쪽에 마을 회관이? 어. 보여, 안 보여? 왼쪽에 마을 회관이? 어. 보여. 보이지? 어. 그럼 우측, 그럼 우측에 집 한 채 있지? 오른쪽에. 우측에 집, 집 한 채 보여 보여. 아, 이거 집이에요, 이게? 집, 집 한 채 보여 보여. 그리 가면 돼. 그리 가면 돼. 아니, 이거는 뭐. 이거 뭐냐고. 가가지고 쭉 올라가고 감으로 잡아서. 쭉 올라가고 감으로 잡아서. 감으로 잡아요. 감으로 잡아요. 감을 잡고 가야 돼? 어. 감으로 가야지 어떻게. 알았어, 아빠. 고생하고 있어요. 알았어. 머리에 계속 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와, 손가락 끊어지겠네. 군대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군대 가면 저기에서 이제 웃음기가 사라지죠. 정말 춥더라고요. 야, 우리 형들 너무 춥겠다.